모든 영광 하나님께 여러분들과 함께 땀 흘리고 함께 뒹굴고 있는 우리 정서민 목사가 박수를 많이 받아야 돼요 저는 일일에 한 번 나타나가지고 한 번 하고 가는데 우리 지난번 작년에 제가 237 정탄군 프로젝트를 만들어라 그렇게 강의를 하고 이제 1년 만에 제가 또 썼는데 그렇게 237 정탄군 하려 했더니 얼마나 똑부러지게 확실하게 했는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오늘 영상 보니까 집에 갈 때 택시비가 없어서 그게 제일 힘들었다는데 들으면서 되게 부끄럽네 아니 택시비도 안 주고 일 시켰냐 야 짜다 짜 청년에 아니 일을 시켰으면 택시비를 줘야지 전철 끊어지는 게 뻔한데 그걸 안 좋나 야 정말 제가 들으면서 야 생각이 짧았구나 청년들이 밤새우 할 때 좀 이렇게 금일봉을 전달했어야 되는데 그냥 청년들이 성인들이니까 알아서 하겠지라는 그런 생각이신데 택시비가 없었다니 야 청년 위원장 중직자들 앞으로 일 시기일 때는 좀 세밀하게 점검하세요 정말 너무 책자를 잘 만들어가지고 제가 어땠던가 자랑합니다 237 정탄군 프로젝트 우리 교단의 중요한 목사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전부 다 그걸 안수식하러 임직식하러 올 때라든가 올 때 전부 다 주었거든요 그 책자를 다 그렇게 주어가지고 우리 다락방에서는 지금 다 그 책이 유명해졌습니다 그 책을 좀 달라는 사람들도 많고 또 내용을 볼 때 제가 책을 많이 읽고 보잖아요 진짜 컬러풀하게 종이 책자부터 해서 인쇄하는 글씨부터 디자인이 기가 막혀졌어요 너무너무 고급스럽고 고급스럽고 지금 내 설교한 책보다 훨씬 잘 만들었어 내가 이제 설교집을 또 우리 청년들 맡기 위해서 새로운 디자인을 좀 할까 오늘 저래 66권 그리스도 할 때 아주 세련되게 얇게 해가지고 교문고에 그렇게 해서 배에서 셀리던데 뭐 재판한다고 하는데 이딴 물을 만들었어 그때 싸구로 책같이 만들어버려서 내가 이야 이거 큰일 났다 그러니까 이 책자를 처음에 거보다 더 잘 만들어야 되는데 두 배 세 배 더 뜨겁게 해가지고 종이 질도 아주 나쁜 걸 해가지고 사람들이 보는 순간에 읽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길 정도로 아주 툭박하게 만들어놨다고 머리가 그것밖에 안 돼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청년들이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앞으로 모든 설교 책자는 청년들에게 디자인팀 모범에 2, 3주 프로젝트 디자인팀 한번 써봐 어디에 있는 거예요 참여 분들 손 한번 들어봐 박수 받을 가치가 있어 어디에서 한번 써봐 써봐 어디에서 어디야 안 보이네 오늘 요수아 14장 12절로 15절 말씀인데 저는 우리 청년들 보면 엄청 그냥 좋아요 청년들 보면 그냥 좋아 보금이 그냥 좋아 그냥 다 좋아 청년들 보면 좋고 그냥 힘이 나요 힘이 나 청년들 보면 청년들이 얼마나 밝고 지금 말이지요 우리 새가족 초청된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화면을 지나갈 때 보면 멍때리고 앉은 분들이에요 다 여기 지금 찬양을 막 하는데 그래 앉은 분들이 다 새가족들이 가사 내용도 모르겠고 왜 저래 즐거워하는지도 모르겠고 왜 분위기가 저렇게 내가 살고 있는 문화하고는 이게 다를까 멍때리는 거예요 생각이 많은 거예요 이게 뭐야 저것들이 진짜 즐거워 진짜 쇼하는 거 아니야 이유가 뭔데 여러 가지 캐션을 가지고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새가족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뭐 237은 뭔 말이고 파수는 무슨 말이야 망대는 뭔 말이야 전부 다 세상에서는 용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리감도 확 생기게 지지요 더더군요 우리 기회는 393 회사치 보장중폭신광촌 알아듣지도 못한 말만 계속 해야 되니 이 거리감이 들어가는 거요 새가족이 초청했을 때 굉장히 그분들이 이해해야 됩니다 그분들이 영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우리는 전부 영으로 다 하거든요 육으로 살고 있는 사람에게 영으로 갖다 대니 이게 얼마나 거리감이 생기고 당장 부딪히기는 그냥 그 반응도 많이 생겨요 남은 지금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돈 문제 사람 문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골치 아파가 근거히 어쩔 수 없이 왔는데 막 신나게 웃고 즐기면요 기분 나빠요 저거 왜 저래 행복해 보이는데 난 죽겠는데 이게 문화가 이렇게 지금 일반 교회는 그렇게 즐겁지 않아요 우리 교회만 그래 약간 간 것 같이 세상 기준에 볼 때는 세상에 즐겁고 기쁘고 찢어질 정도 웃을 일이 뭐 있나요 거의 없지요 거의 없어 그런데 여기 오면 완전히 그냥 다른 세계에 온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좋게 말하면 좋은 의미지만 안 좋게 말하면 상당히 거리감이 생기는 거부반응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게 좋아요 저는 그냥 청년에만 우리 청년에만 보면 에너지가 팍 나와 그침이 없어 그냥 금요일 날 내가 말하다 보니까 이태원 말이 나왔는데 당장 토요일 날 이태원 보석 다가왔대 저는 국민일보 금요일 날 보고 한 말이거든요 외국에서 미국에서 와가지고 전도하더라니까 기분 나쁘게 아니 어느 터에다 와가지고 그리스도 모르는 것들이 떠들어 그 상처 말은 그 현장에 수십 명이 죽은 그 현장에 지금도 계속 문제 해결 안 돼가지고 국가적으로 지금 그렇게 서로서로 지금 힘들어하는 그 현장에 보건 간 우리가 빛을 비추고 치유해야 되지 않겠냐 그 시문 보는 순간에 그냥 확 가슴이 막 영적 자존심이 확 세우시더라 아 이거 우리 청년들 보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것도 뭐 그냥 지나갔는데 설교 시간에 생각 안 남도 못하는 거예요 했는데 또 그걸 잊지 않고 또 금요일 갔다 말을 지금 정수목사에 들으니까 이야 정말 왜 이럴까 정말 이 단임 목사하고 말해 우리 교회가 우리 당에부터 잘 통하지만은 사실은 말이죠 혈이 혈 이 혈이 말이지 영적 혈이 확 통하는 거요 이 말이 막 말이 그냥 서로서로 막 왜 그래요 보금으로 완전 운대서를 가지고 그래서 우리 새 가족들은요 이게 거래감 가지 말고 왜 저렇게 아니 뭐 사람 사는 게 다 직장 다니고 직장 다니고 청년들 뻔하잖아요 문제는 다 똑같잖아요 결혼 문제 직장 문제 물질 문제 가정 문제 부모 문제 형제 문제 사회 문제 뻔하잖아요 다 비슷해요 다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기뻐할 수 있냐 말이에요 그 비밀이 뭐냐 말이에요 그걸 찾아내야 돼요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네거티브나 파지티브로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요 여러분이요 아무나 오는 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많은 세진에 계획하시고 나를 이 시간표가 되면 부르셨다 그리고 오면 어떻게 되느냐 혈이 통해요 혈 서로가 피가 통해요 피가 건강도요 피가 통해요 피검사하면 다 나오잖아요 피검사를 먼저 하는 이유가 피검사하면 당뇨 혈압 뭐 무슨 병 피검사하면 암 다 나와요 다 나와 피검사 피 이 혈 그러세요 이 혈이 뭐냐 우리 혈이 어떻게 통해야 된단 말이냐 혈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로 혈이 확 통해야 돼요 다른 방법이 오세요 다른 수단이 아니에요 이 그리스도로 혈이 확 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다락방 목사는 그래요 무슨 말하다가 말 맺히면 뭘 하느냐 그리스도 이러버려요 그럼 끝이요 아멘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회의하다가 막 막히고 짜증나고 답답하고 그렇게 하나가 안 되고 뭔가 갈등하거나 누군가 한 사람을 외치면 정리돼요 그 부정적인 원디스를 못 만들게 하는 허감이 왔다가 그리스도는 순간에 싹 가버려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로 담당한 사람 만나면요 평안합니다 조심을 하지 않아요 I'm okay you ever is okay 흉보고 단점 찍어대고 그거는요 그 사람 율법이라서 그렇거든 그거는 행복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천국 없어요 맨날 생지옥이에요 생지옥 제가 금요일도 말씀드렸잖아요 완벽한 척 하지 마세요 뭔가 갖춘 척 하지 마세요 뭔가 아는 척 뭔가 고상한 척 척척척 하지 마세요 피곤한 인생이에요 그거 참 그냥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지 없어서 그러면요 금방 친구 생기고 금방 친해지고 금방 원디스가 되지 완가 완벽한 척 자동심이 세 가지고 이게 막 내 허점 안 보이려고 막 겹겹이 그냥 그렇게 살면 엄청 피곤하고 그런 사람 특징이 뭐냐 몸이 약해요 잘 보세요 율법 체질 된 사람들 특히 몸이 약해요 눈에 안 보이는 병들이 많아 겔결해 겔결해 막 힘차게 막 액티브하고 움직이지 못해 액저 사도행전 성령행정 아맨 이 부행전은 전부 다 움직이는 거요 건강해야 돼 건강 작년에 2, 3, 7일 정당권 메시지를 여러분 너무나 잘 받고 잘 수행을 해서 좋은 결과가 나서 온 집안에다 이렇게 2, 3일을 할 수 있는 그림이 그려지고 이제는 드디어 2, 3일 장노들이 뽑아지고 이래서 그게 지금 세밀화되고 참 그 책 다 봐요 야 이거 보고 이제 앞으로 세밀화해 더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2, 3, 7 나라 복음을 해서 그렇게 인도받게 될 것인데 그것이 그 책자가 뭐가 됐냐 우리 여원교회 여원교회의 세계복음을 하는데 이 플랫폼이 됐어요 그 책자가 2, 3, 7, 2, 3, 7 프로젝트 너무 잘 만들어가 너무 감사해요 청년들이 역시 역사는 청년이 움직이구나 이걸 막 요즘 실감해요 요즘 진짜 굉장히 많이 실감하고 그래서 청년들 중에 내가 장노를 세우라는 이와 호흡을 같이 확 해서 같이 쫙 당에까지 이 청년의 열기가 말이야 당에까지 쫙 가기 위해서 이 장노가 당에 청년이 장노되면 당에 가잖아요 당이 장노되라고 확 이렇게 막 직간주스로 영향을 입혀서 우리 청년들의 열기 순수한 이것이 그냥 전 죄를 다 장악해 버리도록 아멘 요즘 엔포 세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용어인데 우리는 어떤 용어를 세우냐 빌리포 4장 13절 우리는 이런 고백이 돼야 돼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아네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이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게 해결자 끝난 거예요 In Jesus I can do it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는 아무거나 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여러분이 직장에서도 그렇고 심지어 가정에서도 그렇고 어느 모임에 가서도요 동창회를 가든지 어디 가든지 간에 영향력을 입히는 사람들이 돼요 영향력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어디 가든지 건방지라 그건 말이 아니잖아요 컨소를 치라 그건 말이 아니잖아요 뭔가 조용하면서도 영향을 입히고 뭔가 영향을 입히고 오는 이런 영적인 그런 제자들 돼야 돼요 2, 3, 7 정탄군 미션을 잘 수용을 했는데 이제는 뭐 해야 되느냐 실제로 실제로 이제는 이제 가난 정복해야지요 2, 3, 7 수행을 참 잘했는데 잘했는데 그거 정탐하면 말고요 정탐 왜 하는데 정복하려고 그렇죠 이제는 가난 정복하려고 정탐을 잘 했으니까 이제 가난 정복을 해야 돼요 가난 정복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 2, 3, 7 파수 망대 세우는 거예요 이제는 미션이 겁니다 2, 3, 7 망대 세우는 거지 망대가 없으면 파수권 역할을 할 수 없죠 망대가 있어야지 그래서 옛날 성들 보면 망대가 많잖아요 망대마다 전부 파수권이 서 있잖아요 그렇죠? 망대가 있어야 돼요 망대 그래서 여러분이 파수 망대를 세워야 되는데 오늘 이 강의에 영적 모델이 누구냐 갈렙이 우리의 파수 망대를 세우는데 어떻게 세울 것이냐 우리 모델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렙입니다 갈렙 갈렙인데 갈렙이 가졌던 영적 마인드 갈렙이 가졌던 정신 갈렙이 가지고 있던 은약적 도전 이것이 우리 청년에서 일어나길 바랍니다 첫째, 견고한 나의 망대를 고쳐야 돼요 견고한 나의 망대 견고한 나의 망대를 고쳐야 돼요 나의 망대가 뭡니까? 첫째로 말씀의 망대입니다 말씀의 망대 6절로 구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6절로 구절을 보면 갈렙 인생이 얼마나 말씀의 망대 말씀의 망대가 갈렙 인생에 있어서 이게 다였어요 사실 말씀의 망대 이 말씀의 망대를 딱 구축하고 있었어요 말씀의 망대 45년 전에 45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약이 뭐요? 각인, 뿌리, 체질화되어 있었어요 45년 전에 말씀 기억하고 있다니까요 그 말씀을 45년 동안 간적하고 있다니까요 말씀의 망대로 딱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배경이요 민숙이 14장에 나옵니다 갈렙이 말씀을 받을 때 이때가 45년 전입니다 그때 말씀을 그렇게 받았는데 어디서 받았냐 가레스바네야 가레스바네야에서 이제 가난한 땅 정탐하고 나서 보고합니다 보고 보고를 그렇게 하게 되는데 10명 정탐꾼이 12명이잖아요 12지파니까 지파별로 대표가 나와가지고 12명이 갔는데 갓 정탐을 갔는데 요즘 말하면 간첩이죠 싹 들어가 가난한 땅을 싹 분석, 점검을 한 거야 비밀리에 들어가가지고 요즘은 간첩 활동이 어렵겠지만 그 당시에는 크게 힘들지 않았던 것 같아 그냥 들어가가지고 조사다닌 거예요 정탐하고 돌아와서 돌아와서 정탐꾼들의 보고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완전히 불신한 보고입니다 하나님이 한마디로 없는 거요 하나님이 입에서 하나님 말이 안 나와 자, 한번 봐봐 우리가 가공사 너무 안악자선들을 장대하고 그들은 얼마나 힘이 좋은데 우리가 볼 때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그랬어요 진짜 그랬어요 얼마나 이 안악자선들이 장대하고 거인들이요 그러니까 가난한 이스라엘 정탐꾼들 가보니까 메뚜기예요 메뚜기 그런데 이 갈렙은요 무슨 고백했냐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믿음의 고백 똑같이 갔는데 똑같이 봤는데 뭐라고 표현하느냐 그 땅 그 주민이 강하고 강한 건 맞다 성도 견고하다 그리고 힘이 크다 클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뭐라 그래요 약속하셨어 은약 이걸 잡아 은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은약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은 우리의 메뚜기 아니라 밥이라 그랬어요 전에 성경에는 밥이라 그랬는데 요즘 성경에는 먹이라 그랬는데 전에 성경에다 실감나 밥이라 우리 어릴 때 니 젊은 말 이럴 수 있나 책을 내는데 밥이다 이러잖아요 그대로 번역된 거예요 밥이라 그 말이 더 맞아요 믿음의 눈을 가진 이 갈렙의 눈으로는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크고 똑같이 같은 사람인데 보는 판단이야 같지요 엄청 성이 어마어마한 난공불락의 성이고 엄청난 거인들이고 그것 맞아 그런데 그런데 그것 다 맞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다 그랬다 이거 하나 잡은 거예요 이거 그냥 하나님이 준다 약속했다 그래서 가자 저것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래 나온 거예요 이게 믿음의 눈으로 사건과 문제를 보는 사람하고 불신하고 보는 사람과 정반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당에 물 하나 내놔도 이게 육신의 계산으로 보는 장로고 영의 눈으로 보는 장로 믿음으로 내놓은 사람 계산으로 내놓은 사람 안 맞다니까요 안 맞아요 장로들 입에서 보통 일반 교회 그렇습니다 일반 교회 먼저 입에 나온 말이 돈이 돈이 있어야지요 돈이 돈이 제일 먼저 나와요 하나님 또 믿음도 없어요 돈이 얼마나 드는데 돈이 이러고 있습니다 전부 다 한국교회 다 그래요 돈이 없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래 나와야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봐야죠 돈 많고 다 되면 어떤 놈이 못해 좀 잘 들으세요 자 오늘 말씀을 잘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견고한 망대가 돼요 이 망대가 뭐예요 말씀이요 말씀 이 갈레베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견고한 망대입니다 흔들림이 없어 환경이 이길 수가 없어 모든 걸 다 넘어설 수 있어 오늘 주일 말씀 서대반이 뭐예요 어떻게 서대반이 서대반이 됐습니까 말씀의 망대를 가르쳐주셨어요 말씀의 망대 말씀의 망대가 경과 구축되기 때문에 영적 존재감을 나타낼 수 있었어요 말씀 그런데 내가 이렇게 보면요 청년 때부터 제가 청년 때 이렇게 집사도 장로 때 이렇게 보면요 말씀의 망대를 가진 사람이 많지 않아요 세상적인 것은 잘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이렇게 간직하고 보름이 되어지는 말씀으로 보름이 되어있는 경우 많지 않아요 참 놀라워요 수십 년 교회 다니는데 아니 수십 년 다녔으면 뭐 좀 아무리 없더라도 그래도 뭐 좀 좀 이렇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30년 40년 다녔으면 없어요 영적인 거 뻥이야 이야 사단의 고대 전략 우리는 있는 사람께 밤을 세워 이야기해요 밤을 세워 보름입니다 보름 밤 세운 적 있어요 보름을 밤 세웠다니까요 그냥 새벽기도 종 쳐요 저녁에 저녁 먹고 커피 한잔 마시고 시작했는데 뭐 이야기하다 보니까 새벽기도 종 친다니까 뭐 줘라 어? 새벽기도 종 친다니 새벽기도 갑시다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니까 집사 청년 때 장로 때 그게 무슨 말입니까 각자 말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말씀의 망대가 다 있는 거예요 말씀이 왜 다시 말하면 강당통에 받은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은혜가 받은 말씀 은혜가 있으니까 이게 뭐 그냥 막 서로 말하면 그래 이거 내 때 이리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희도했더니 이렇게 응답하고 이리 적용했더니 이런 증거가 나타나고 막 이렇게 서로 막 말씀 세상 이야기는요 한 시간만 하면 지루합니다 뭐 더 들 것도 없고 더 오래 앉아있지 이유도 없어요 근데 말씀은 안 그래요 시원해요 저는 청년 때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성령인도 받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가는지 돈이 있는지 없는지 이게 완전히 그냥 성령에 취해가지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 때는 정신이 좀 없어야 됩니다 맨정신 차리면 안 돼 지금 우리 예원교회 청년에는 고람대우는 제정신이 있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 여러분 히브리 11장에 보면요 이 히브리 11장 뭐라 그래요 믿음의 챔피언장이라 그럽니다 믿음의 챔피언장 그렇죠 히브리 11장에 막 믿음의 챔피언들이 다 나와요 다 모아서 이렇게 쫙 나오는데 반복되는 표현이 뭐가 있습니까 반복됩니다 첫 장부터 나오는 표현이 이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으로는 한 단어예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현찰로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으니 믿음으로 에노군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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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이 무슨 말이에요 믿음을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이렇게 보이면 믿음이란 단어가 필요 없잖아요 머리로 이해되면 믿음이란 단어가 필요 없어요 눈으로 보이면 믿음이란 단어가 필요 없다니까 다 저희 눈에도 머리에도 생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거예요 믿음으로는 단어가 이게 뭐래요 이게 믿음 이게 바로 말씀의 망대 아니에요 말씀의 망대 말씀의 망대 믿음으로 말씀을 믿음으로 말씀이 내 안에 있으니까 말씀이 망대 믿음으로 이들이 처음에는요 이 인물들이요 다 처음에는 부서진 상태였어요 이 사람 하나도 빠짐없이 히브리 십장의 위대함이 챔피언인데 원래는 다 부서진 사람들이에요 다 부서진 사람들이라고 근데 말씀으로 뭐 했어요? 수리에요 수리 수리된 사람들이에요 수리된 인생 다 수리가 되니까 스님 받았죠 아브라함 우상 말든 들은 사람이에요 우상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실수 많이 했죠 다 부서졌어요 모세 사람 죽이고 도망가서 도망자 신세로 살던 베인이에요 베인 내가 못합니다 아무것도 나 못합니다 라합 기도온 뭐 얼마나 따집니까 하나님 앞에 이것저것 이렇게 딜이 따지잖아요 전부 다 특징을 보면 망가진 망대를 수리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의 인물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망가져서 수리된 사람을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것보다도 다 그래요 유광우수부터 시작해서 저는 말할 것도 없고 이상하죠 하나님 그러는 분도 그러면 여러분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다 있지 있어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부르는 거요 잘났다는 사람 이 오후 2시 반에 나와 청년이 안 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저 갈릴리 갈릴리 출신들 서는 거요 저 무식하고 가진 것도 없고 아무 배경도 없는 그래서 최고로 서는 겁니다 세계 최고로 세계 최고로 서요 세계 최고로 선다고 저를 더 달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건 누가 인정하느냐 우리 집사람 인정해요 당신은 탤런트가 많아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주의 사람도 많고 많은데 나는 난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서신다면 하나님이 서면 그리 돼버려요 그리 돼버린다니까 남편이 부럽다니까 어째 나는 저런 탤런트가 없을까 그리 쳐다봐도 상처받는다니까 여러분 청년 시기에 여러 갈등이 많습니다 가장 인생 살면서 갈등이 많을 때가 저도 그렇습니다 청년 시기 갈등이 많아요 많지요 갈등이 많습니다 무슨 시간 물질 남에게 지금 하나하나 내놓을 건 그게 없죠 이럴 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은 말씀의 망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제가 청년 때 이거 했어요 이거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했어요 말씀은 설교 테이프가 찢어지도록 한 번 설교를 한 50번씩 들었어요 한 번 두 번씩 하는 게 아니라 듣고 또 듣고 요것도 빠졌다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다 보니까 그게 전부 내 몸에 각인되버려요 그래서 제가 장로도 대피기도 하면요 사람들이 다 놀라버려요 설교 같이 입에서 메시지가 뭔 기도를 보고 합니까 우리 때는 보고하는 기도라는 게 없었어요 뭔 기도를 얼마나 했으면 보고 합니까 할 수 없이 다 오늘 다 보고하게 제가 했습니다만은 하도 떨어서 와서 이게 솔직히 그렇잖아요 기도도 안 하다가 몇 달 만에 대피 기도 안 하고 보고 안 하고 뭔 기도가 되겠어요 보고 해도 떨리는 판인데 요즘 사람들이 기도 안 하거든요 솔직히 우리는 철화를 그냥 밥 먹듯이 해서 맨날 교회가 철화 밤새도록 기도하고 밤새도록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 7, 8시간 기도할 거 있어요 요즘 사람들 기도 안 합니다 한 30분간 지루해가지고 다음에 오라면 절대 안 옵니다 기도 기도 맛을 몰라가 기도의 능력을 채워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대표 기도 시험 목사들 한 번씩 무슨 기도할 때 보고 하면 대견에 뭐라 합니다 목샤가의 말이야 이번에 알테스 가서도 그랬어요 전도사가 무슨 기도를 보고하냐 왜냐하면 제가 특강하러 가면 대표 기도하는 전도사 있잖아요 뭐라 했어요 제가 다음부터 보고하지 마 교육자가 자존심이 있지 무슨 얼마나 기도하냐 기도를 보고하냐 몇 마디 한다고 보고하냐 교인들 별 볼 게 뭐냐 교육자는 교육자답게 놀아야지 그래서 저 가면 전도사들이 우리 예원교 안 옵니다 겁이 나가지고 예원교 교육자 초청 안 옵니다 오지 마라 우리에게 작업자족 합니다 우리에게 다 작업자 겁이 나서 못하는데 실제로는 안 예원교는 가다가 실제 없이 쫓겨나고 짤리고 짤려서 아무도 없다 20명 30명 다 하고 있다 그런데 그렇게 제가 강의는 좀 강하게 하거든 왜 하니까 이것들이 외모를 보고 말이야 여러분이요 이 말씀의 망대를 왜 세우라고 하느냐면요 말씀의 망대를 세우는 사람이 주도합니다 주도 나중에 다 주도권을 가게 돼 교회는 영적 세계인데 말씀으로 무장한다면요 주도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두 번째 기도의 망대 말씀의 망대를 세우시면 기도 여러분이 지식적으로 알면 아무 소용없어요 이거 맨날 듣고 듣는다고 내 거 안 되는 거예요 강단의 영적 흐름과 24시 하세요 강단 강단의 영적 흐름 흐름과 24시 사람이 좀 실속이 있어야지 남들 뭐 제작한다고 걸음 쥐고 제작합니까 장상도 그런 말이 있어요 남이 제작하니까 시장 가니까 제작은 시장이잖아요 제작하니까 자기는 갈리도 없는데 걸음 쥐고 걸음을 쥐고 제작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사는 사람 많다니까요 강단과 영적 흐름 24시 말씀을 그냥 막 듣다 보면 이게 입에서 절절 들었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냥 청년들 기도하는 거 보니까 잘해요 잘하는데 보고하는 건 별로 인정 안 해요 아직 사상이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돼 가지고 그게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요 아까 일본 지금 오늘 출발했는데 일본 하마자고 나고야 가는 우리 차세대 우리 선교사들 한 30명 간대에서 내가 그래 너 하마자 가거든 아버지 엄마가 농인이야 그 아들 랩런트 대학교 1학년이야 고등학교 2학년이야 이 두 아들이 우리 이번에 일본 전역에 일본 전역에 랩런트 해야 하는데 사회에 누가 본 줄 아냐 영원교회 랩런트 봤다 기도 누가 했는지 아냐 그 랩런트가 기도했는데 그 중에 형이 기도했는데요 기도 와 나 충격받았어요 기도를 하는데 일본 아이들이잖아요 대학교 1학년이요 팍 하는데 뭘 보고 해요 나는 전국 집회하는데 기도 안 보고 하니까 그게 처음 봤어 얼마나 성냥 주만한지 팍 하는데 끝나고 나서 우리 하마자 가족들 식사하는데 불렀어요 야 어떻게 너는 그렇게 보지도 않고 겁없이 기도를 그렇게 대표하냐 우리 하마자 연결은 다 그래요 그래 아니 생각해보세요 아버지 엄마가 농인인데 그것도 이혼했어 또 새아빠 와서 그럼 얼마나 소심해지겠어요 그런 최악의 환경 속이 있는데 얘들이 막 완전히 막 진짜 우리 애들 가서 기죽을 파야 지금 그래서 한번 만나봐라 모든 환경 뛰어넘으면 그 보금의 능력을 그 애들 통해 봐라 그 애들 부모도 농인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얼마나 열정이 대단하고 보금의 열정이 대단하냐 나 충격 내가 은혜 받아 내가 보통 만 원은 주는데 2만 원은 줬다 이명기 선교사님 임선교사 임선교사 선교하면서 저 두 놈 키운 거면 성공이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랩놉들 스타 같은 놈 몇 놈 있어요 이 두 놈 키운 거면 너희 성공이다 하나님이 상급 주신다 내가 하나님이라도 죽겠다 여러분 왜 그러냐 강단에서 애들을 말씀으로 기도로 그냥 매일 매일 밤 9시 기도입니다 20년 동안 매일 밤 9시 기도 매일 교회에 와서 아들이 그냥 애들이 아니요 매일은 매일 강단의 흐름을 잡은 거예요 애들이 입에서 그냥 그거는요 평소 때 메시지를 듣고 메시지를 전하지 않으면 그 입에서 그런 기도가 나올 수가 없어요 목사도 읽는 파인데 어느 어렘도 그 이후에 다 그 이후에 순서 맡아서 다 읽었어요 이 아이만 다른 거예요 거침없어 거침없어 강단과 흐름을 같이 하니까 갈렙의 정탄복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것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실 것 이걸 잡은 겁니다 이거 하나밖에 잡은 게 없어요 갈렙이 받은 것이요 이걸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안 했냐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언약을 다 알고 있었어요 다 알고 있죠 이거 모르는 사람은 어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갈렙만 들었습니까 다 들었어요 다 듣고 지식적으로 다 알고 있는데 아는 거하고 이십사하고는 다릅니다 일반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일 중요한 거는 이십사 되냐 안 되냐 이 키입니다 키 여러분의 삶이 그래야 돼요 지금부터 청년때 여러분이요 제가 청년때가 없었습니다 나는 목사를 안 합니다 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고 못 느끼고 인도 못 받아요 청년때 그 기도운동 그 전도운동 그 말씀운동 그 헌신운동 그래서 여러분이요 24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청년들요 지금 다 현재로 다 아직까지 결혼 안 했잖아요 다들 지금 뭐요 남자 여자 생기면 어떻게 돼요 애인 생기면 어떻게 돼요 뭐 돼요 24대지 돼요 안 돼요 경험이 없습니까 그래서 장가를 못 가는 거요 24입니다 일어나 누구나 자나 깨나 뭐라 심지어 다른 사람 대화를 해도 24예요 그래야 인생이 왕궁이 됩니다 그렇죠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입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당과 입사해 보세요 어떤 일이 생기는가 24 24 안 되면 그래도 늦게만 해 갈렙은요 하나님의 은약 24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 393 세밀하게 설명도 해 주었습니다 393 기도 이걸 이제 여러분이 24 해보세요 이걸 24 12가지 15가지잖아요 이걸 누리는 기도 24 기도망대 한번 세워보세요 393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세밀하게 기도하라고 기도 설명해 주는 교회가 없어요 다락방 교회도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내가 인생이 죽으니까 목사들이 놀래가지고 좀 달라 하더라고 준 적이 없어요 자 뭡니까 내용이 성삼위 하나님 그렇죠 창조의 말씀 성삼위 하나님 창조의 말씀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뭐요 그걸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뭐요 이 그야말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이 237의 빛 신구간 초월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뭐요 생명 생명 하나님 내게 영생을 생각해야 됩니다 생명 내 영원한 생명 생기 영원 에덴인 이 삶이죠 에덴의 축복이 뭐요 삶이야 삶 나 교회 현장 저무 허무한 응답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과거 현재 미래 다 축복으로 다 바꿔 그래 어떻게 삼시대 살리는 인물로 서겠다 이 열두가 이 열다섯가지 묵상하면서 설명 다 해놓은 것 카드 속에 이번에 다시 설명해 줬잖아요 다시 세밀하게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고 자 두 번째 확실한 현장의 망대 구축입니다 확실한 확실한 현장의 망대 구축입니다 현장의 망대를 구축해야 되는데 갈렙이 세운 현장 망대입니다 현장 망대 갈렙이 현장을 현장의 망대를 세웠는데 10절로 12절입니다 10절로 12절에 보면은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럽니다 말씀에 근거한 당당한 해로 산지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근거한 눈누게 봐야 될 것이네요 오늘도 여전히 내 힘이 오늘도 오늘도 그랬어요 오늘도 45년이 지났는데요 오늘도 오늘도 내 힘이 그랬어요 여전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어 싸우니 85세예요 지금 40살 때 이 언약 받았다가 45년 지났습니다 85세인데 그때나 지금이나 언약 붙잡고 45년 이걸 뭐예요 오력을 다 갖추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소 갈레비 요소 갈레비 말이에요 요소 둘인데 그러니까 지금 지금 상황인데도 갖추었어요 세계보험 하려고 그러면요 여러분이 오력이 돼야 됩니다 오력 제가 이거 뭐 지금 세계보험 하겠다고 지금 뭐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체력 영역 지력 체력 경쟁을 다 주었어요 다 줬다니까 그러니까 제가요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육체를 가지기 때문에 음식 먹는 것에 따라서 몸은 그렇게 영향을 받잖아요 뭘 먹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먹느냐 또 운동을 또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 체력은 그렇게 하게 되었어요 운동 안 하고 체력이 좋아질 수 없어요 체력이 음식도 조정 안 하면 절대 다이어트 내지는 몸 유지가 안 돼요 나이 먹을수록 그래요 나이를 먹으면 점점점 살이 찌기 시작합니다 젊을 때는 별로 많이 먹어도 밤새도록 먹어도 괜찮은데 나이 들면 거기 다 살로 갑니다 찌기는 쉬운데 빠지기는 엄청 힘들어요 그러니까 맨날 뱃살 쳐다보고 스테레저 받아본들 눈썹 하나 까딱 안 합니다 계속 붙어요 계속 붙어 그러니까 운동을 해요 운동을 운동이 쉽냐 어렵습니다 일단 힘들어야 운동이 되니까 힘든 걸 싫어합니다 대부분이 다 저는 루틴이 그렇습니다 배를 딱 울리면 원입고 울리면 바로 거기서 그냥 막 예수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급한 거 없으면 빠바바밤 집어넣고 기도하고 그다음에 땡깁니다 발 땡기면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추만 그걸 최소 다섯 분 이상 합니다 그러면 장이 어떻게 돼요 운동하죠 바로 내려와서 프랭크 합니다 프랭크 하면서 지구 한 바퀴 돕니다 다리가 뒷다리가 덜덜덜덜 떨리도록 하겠습니다 쫙 기도하면서 쫙 그 다음에 푸샵 시작합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그냥 하면서 몇 번 하냐 50분 합니다 UDT라든가 UDT 이번에 수료하고 왔는데 UDT라든가 한국에서 특수부대 시험치는데 첫째가 뭐냐 푸샵 50분 2분 안에 하는 거예요 푸샵 50분 막 하는 거 50분 해야 합격합니다 해볼까요 지금 하고 나면 숨이 좀 갚아가지고 강의에 좀 지장이 있을 텐데 그래도 한 번 해버려 왜냐하면 맨날 말만 말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1이 지나갑니다 같이 해야 됩니다 알아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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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특강이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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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3절로 15절 13절로 15절 헤브론이 갈렙에 개입이 되었다 그 땅에 전쟁이 끝였더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갈렙이 가난 정복을 해버렸어요 가난 정복, 안악산 정복을 해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종결자 끝내버렸어요 이렇게 말씀의 망대, 기도의 망대가 있는 사람은요 끝내버려요 우리 지금 당의 석이 비롯해서 우리 위원장들 헌방하자 끝내버렸어요 아멘 종결자들, 저분들이 종결자들 목사가 뭐 이러나 저러나 저는 말 안 합니다 그런 인본주의는 않습니다 누구 시기 어려운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헌당해야 마음껏 본격적으로 성교 안 하겠습니까? 이거 권리에서 뭘 합니까? 계속해서 헌당을 기도했더니 이분들이 일어났죠 라스트천 키입니다 키 정도 힘을 합쳐서 다시 힘을 내 가지고 그렇게 끝낸 거예요 종결자 이 갈렙이 말이에요 그 어려움 다 정복했는데 이 안악산지는 안 되는 거요 아무도 안 하려는 거요 엄청 위험하고 무섭고 워낙 장대하고 워낙 크니까 이때 갈렙이 종결자로 내 끝내겠습니다 이거거든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은 종결자라고 그런다고 그런 종결자로 돼야 돼요 뭐 쉬운 거 누가 못해요 다 하려는데 경쟁해가지고 내주세요 그게 아니라니까 아무도 안 하려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그때 약속을 했느냐 내가 하겠다 내가 그때나 지금은 똑같다 대단하죠 저는 이해합니다 왜? 내가 갈렙이니까 난 충분히 이해합니다 40대나 지금이나 저가 40대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헬스에도 무게를 똑같이 든다니까요 하나님께서요 아 그렇구나 이게 그냥 말만 되는 게 아니라 가능성이 있구나 그렇게 되는 거구나 주여 나도 종결자가 돼가야 주옵소사 자 3일종 3운동의 종결자 자 3인운동 3운동의 종결자 우리가 지금 스타트만 스타트만 하고 있잖아요 스타트만 운동 이상질치유운동 사천망동 운동 지금 이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교회의 부흥을 부흥이를 위해서 지역민족 세계보호마를 위해서 만드는 이게 뭐요 우리의 기도하는 플랫폼이요 자 청년회가 스타트만 운동을 지금 진행을 했는데 제가 청년회 보니까 우리 지금 교회가 출석 1만이죠 1만 그럼 청년회가 얼마나 되느냐 청년회가 최소한도 10분의 1을 해야 돼 그렇죠 10분의 1 천명이 천명 그러니까 제가 청년회 보고서를 보니까 현재 3인 1조가 3인 1조가 341조가 있다 341 현재 241 241조가 있는데 이 중에서 4단계까지 나간 세 가족을 데려와서 성차하시기 4단계가 84개 망대입니다 이거는 왔으니까 4단계까지 간 조가 84개 84개 그리고 세 가족이 보니까 세 가족이 226명 현재 그리고 장결자 회복이 147명 장결 이 회복된 거 그래서 제가 보니까 최근에 청년들 출석률이 800명이요 대단한 겁니다 사실 제가 바라기는 천명은 되고 11조다 10분의 1이다 뭐 그건 뭐 200명 더 하면 되는데 내가 볼 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4천망대 운동 4천망대 자 스타트망대 운동 다음에 4천망대 운동인데 이게 뭐예요 지역이에요 지역 이제 교회와 지역인데 지역 지역보고가 지역보고만 하는 통로인데 연초 대비해서 보니까 5기초 사역자가 49명 지금 청년에 기초 사역자가 149명 증가했고 49명 또 현장에서 진행되는 5기초가 186개 그 다음에 현재로 증가 현재로 토탈 보니까 그러니까 332개 현재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잘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지금 말씀 동시에 나오고 있는 현장에 이제는 하나님과 여러분 통해서 영적 지형도 이걸 바꿔버려요 영적 지형도를 확 그렇게 그려보세요 어떻게 서울 수도권 빈 곳을 전략을 짜가지고 서울 수도권 빈 곳을 그렇게 치고 들어가서 살려낼 것이냐 연구해 보시고 세 번째 237 치유운동입니다 자 237 치유운동 세계보험할 1호 간에 도전하는데 지금 교회적으로는 237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237 시스템을 그렇게 구축을 하고 있는데 각 나라별 모임을 하게 될 것인데요 제가 볼 때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이런 거 이 크랭크래 크랭크 여러분 이 자동차를 보면요 자동차가 저도 이래도 옛날에 미국 가려고 정비사 자격까지가 있습니다 자동차 정비사 그러니까 자동차 확 분해해 보면요 이게 볼링이라는데 다 이렇게 다 뜯어보면 안에 크랭크예요 크랭크 크랭크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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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하고 회전시켜줘야 차가 앞으로 가는 거예요 크랭크라고 그래요 크랭크 자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러분 우리 청년애가 뭐가 돼야 되느냐 우리 청년애가 영적 크랭크가 돼야 돼요 청년애가 영적 크랭크 이제 뭐냐면 이 크랭크는 왕복 운동이다 왕복 왕복하는 운동이고 또 회전 회전 운동 이렇게 크랭크예요 프랭크가 아니라 크랭크예요 크랭크 계속 돌아갑니다 회전하면서 그렇게 왕복하는 계속 돌리는 다시 한번 핵심 부품입니다 이 크랭크가 없으면요 자동차가 움직일 수가 없어요 크랭크가 딱 잡고 중간에 센터에 엔진 센터에 딱 있어요 우리 청년애가 237 성교 시스템 활성화를 위해서 321조 구성이 쫙 되어가지고 이 뭡니까 이 교회도 237 뽑았잖아요 제비 뽑기 청년애도 제비 뽑았잖아요 이 청년애가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크랭크 역할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돼요 아니고는 다른 기관이 없어요 다른 기관 부서들 우리 남주 전도에도 있고 많은 기관들 많지만은 이렇게 딱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나 돼가지고 움직이고 힘 있는 청년대가 가질 힘이 있잖아요 앞으로 우리 청년애가 321조 만들 각 나라별로 모임을 하게 되는데 나라별로 모임할 때도 청년애가 뽑았으니까 최소한도 한 나라에 두 명 이상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세 명 되면 그 청년들이 다 나라별로 끼어 들어가가지고 그 나라를 들어가서 활성화 시기는 크랭크를 해야 돼요 어른들은 어떻게 할 줄도 몰라요 어른들은요 뭐 어떻게 해야 될 줄도 모르고 비중도 없고 꿈도 없고 지금 뭐 현실에 피곤해가지고 못한다고 이걸 끌어가는 영적 크랭크 역할을 해야 돼요 이걸 뭐라 그래요 플랫폼 안테나 또 뭐라요 이걸 파수꾼 그렇게 말하죠 영적 플랫폼 안테나 파수꾼 역할을 해야 된다 나라별로 다시 말하면 쉽게 나라별로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도 주고 또 기도 제목도 주고 자꾸 이렇게 뭔가 공급해 주면서 각 나라별로 들어가가지고 무빙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 운동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 될 수 있도록 같이 이렇게 막 역할을 하는 그 청년들이 해야 돼요 아멘 어른들은 이래도 잘 못하고 뭘 잘 이렇게 잘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각 나라에 성교 망대를 세울 것인가 오늘부터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대표적 여러분끼리만 노는 게 아니에요 우리 청년에는 적어도 우리 예원 청년에는 교회를 끌어가는 크랭크다 이렇게 가는 파수꾼이고 그야말로 이 안테나요 아멘 교회를 전체 교회를 보듬고 섬기면서 꽉 끌어가라고 중간중간에 장로들 세워놓은 거예요 호흡해가면서 장로로서 장로끼리로 대화 다 하고 호흡하면서 그렇게 전체를 혈을 확 돌리는데 혈을 확 돌리는 거 심방역화를 하라 이 말이에요 아멘 청년들만 가능해요 결론 미국 야구계의 전설 인물이 있습니다 제키 로빈슨 이 사람이 한 유명한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메이저리그 프로의 최초의 흑인 선수 뭐 흑인이 야구 프로야구 수단단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최초로 된 사람이에요 제키 로빈슨이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삶은 의미 없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입힐 수 있는 삶을 살아라 오늘도 제가 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영향을 입힐 수 있는 영향을 입힐 수 있는 또 삶 속에 영향을 입힐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갈렙이란 말이요 갈렙 이방인 이름이에요 갈렙이란 원래 이방 민족인데 이름 뜻이 뭐냐면 개입니다 개 제가 개를 좋아합니다 개띠라서 그렇기도 하지만 개를 아주 좋아해요 개를 아주 막 제가 안 키운 개가 헛습기부터 제 사무실에 14층에서 헛습기 아시죠? 저 얼음 시베리아에서 수리 끓은 얼음 이런 헛습기부터 해가지고 푸들까지 안 키우게 가세요 딱 그렇게 키워봤는데 개는 정말 진짜 좋은 동물이에요 좋게 말하면 진짜 보금체질이에요 이거는요 뚜디를 맞고 끝이에요 맞고 그냥 꼬랑짤짤 하더라도 엄청 맞고도 또 왔고 완전 보금이라 고양이는 완전 일법이라 한 대 맞이 이건 삐쳐가지고 말이요 한 대 나도 고양이 다 키웠거든요 모래 갖다 놓고 다 키워봤는데 이거는 지밖에 몰라 지 좋으면 안 좋으면 싫어 쳐다보도 안 해 거짓도 뭐라카면 막 왕 이래가지고 맨날 맨치 쳐다보도 안 해요 이 개는 보금체질이야 이 갈렙이란 뜻이 개요 개 개 뭐요? 굉장히 착하잖아요 한결 같잖아요 충성하잖아요 갈렙이 이런 의미에요 참 한결 같고 착하고 충성하고 이 경계상객이 좋은 의미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갈렙이란 뜻이에요 이 이름 뜻이 충성하고 착하고 한결 갖고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느냐 CV다이피 프락티스 실현하는 은약을 실현하는 이런 삶을 삶을 잃게 됩니다 우리 청년회가 모두 다 갈렙의 영적 스프릿 갈렙의 영적 스프릿 영적 상태 이걸 가지고 망국을 기업으로 얻는 이 일의 썸이 되기를 지음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원교회 청년회 지금까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큰 힘광 돌리고 교회 부응을 일으키고 목회자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이 청년회로 날마다 성장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 영원교회가 영원교회 청년회가 앞으로도 더 전 2, 3, 7일 날 5천조 세계보 마는데 온 우리 당회가 온 렘너들까지 다 이제 2, 3절을 다 이제 가슴에 품게 될 것인데 이 일에 이 일을 일으켜 나가는 프랭크가 크랭크가 되게 하야 주옵사사 그래서 교회를 하나 만들고 영적으로 이끌어 가면서 모든 청년들이 평생에 영적 인생의 기린배가 되는 사역이 되게 하야 주옵사사 우리 정수인 목사를 부르러서 우리 회장단 모든 국장단 모든 입력원을 포함한 모든 회원들이 온 듯이 되어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성기고 사랑하며 끊임없이 장결자들을 죽기로 인도하면서 새생명들을 죽기로 인도하면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서 온 교회를 태우는 역사가 이케아야 이케아야 주옵사사 예수의 서른 받들어 기도합니다 이케아야 주님 이케아야 주님 이케아야 주님